오늘 LG 이노텍의 대안주 하나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R, VR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파트론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역시 폴더블폰의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파트론과 삼성전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대안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LG 이노텍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AR, VR과 관련해서 연관된 우리가 이점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파트론, 김민수 대표님 좀 볼까요? 일단 시장에서 애플만 보는데 애플 말고 삼성도 좀 봐달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파트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도 비슷하게 휴대폰용 카메라 쪽의 강점이죠.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75% 차질하고 있고요. 휴대폰이 아닌 쪽의 카메라라고 하게 되면 25%대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전장 쪽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카메라만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처를 못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센서류 그리고 또 진동 모터 그리고 5G 모듈 관련된 RF 모듈 또 휴대폰 쪽에 액세서류인데 이쪽은 웨어러블 기기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전장 부품도 카메라 업체들이 가장 신규 사업으로 적용하기 좋은 쪽은 이런 전장 부품이다. 그런 마점 쪽에서 이쪽을 계속 챙기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팀장님도 얘기하셨던 LG 누텍 같은 경우도 지금 AR, VR 관련된 한 2025년 가게 되면 또 애플도 스마트 글라스인가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당장 내년은 AR, VR 기기 관련된 쪽이 시장에서 또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애플이 내면 삼성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도 IT 하드웨어에서는 강자인데 그런 쪽에서 연결될 수 있는 AR, VR 기기와 관련된 카메라 쪽은 그래도 파트론이다.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전장 사업 같은 경우도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확장세를 계속 이끌어낸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710억 대, 한 70%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도 한 870억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 이상 또 추가로 상승하는데 LG 노텍과 차이는 내년도 전망이 상승이다, 실적 성장이다, 안쪽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추세 흐름들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PR이 10배 수준이지만 성장하는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관점의 변화들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파트론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 AR, VR, 여러 가지 함께 엮일 수 있는 이슈들이 많다. 파트론의 성장성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녀민 팀장님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LG 노텍에 대한 주로 삼성전자를 어떤 의견일까요? 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종목이긴 한데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있다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반도체 얘기가 상당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내년에 보게 되면 매출액이 290조, 그다음에 2023년에는 지금 300조까지도 매출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사실 2012년에 2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지금 레벨업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스마트폰에 IM 사업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반도체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IM 사업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내년에 스마트폰 출회량이 한 2억 8천만 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이 지금 한 1,300만 대 이상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올해 대비 내년에 지금 점유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매출의 증가를 보게 된다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11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지금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구글에서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진입을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도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으로 스마트폰 사업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내년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110조가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망치가 292조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IM 사업부에서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스마트폰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잘 팔리죠. 우리가 반도체만 너무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스마트폰의 수혜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LG 이노텍에 대한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가격 전략도 좀 주시죠. 민감한데... 네, 삼성전자 사실은 저는 계속 모으고 싶네요. 지금 분할 매수로 사실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11월 22일 날 갭 상승했던 걸 지금 메꾸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사실 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위해서 5만 5천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 원 갈까요, 설마? 네, 일단 목표가 9만 원으로 삼성전자 제시를 해주시고 모아가자라는 의미로 삼성전자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파트로원도 볼까요? 파트로원은 전체적으로는 낮아져 있지만 최근에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조금이죠. 확장세가 좀 더 이어지라고 보는 쪽은 일단 수급 봐도 해답이 나올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과연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 흐름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의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단기 동력을 봤을 때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오늘 일단 시장이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국면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만 500원 정도까지 장중에 들어온다고 보게 되면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바라보면서 1만 500원대 매수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다음 저항권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올해 2020년대 초였죠. 이때 박스권 상담부가 나오고 있는 약 한 1만 3,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실적과 내년의 전망까지도 이어갈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트론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LG 이노텍에 대한 주로 삼성전자와 파트론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참 시장이 속절없이 좀 내려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롬 파월 입이 문제였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예측할 수 없네요. 네, 뭐. 어제 제가 섣부르게 오르겠죠라고 질문 드렸던 거에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표님이 그럴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도 기억하시네요. 네, 제 일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그리고 또 오미크론도 참 뜻하지 않았던 그름들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파월 의장도 뜬금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을 더 가속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달가와 하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충격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변화가 변동성 확대와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현금이 하나도 없이 대응했었을 때는 지금 전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좀 그래도 확보하면서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리스크 관리,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 현금 들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윤현미 팀장님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가 사실은 월봉 마감이었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운봉 하락을 하면서 역대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모멘텀보다도 수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지만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저가 매수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수급을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 체크하고 결국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시장입니다. 출발할 때 여러분들 안전벨트 좀 잘 메고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좋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